안녕하세요. 저는 왕호 프로모션 수석의 이도겸이라고 합니다. 현재 플리스텐 UACC 페달 극천 편이라고 하고요. 현재 3차 방어전을 위해서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해 있습니다. 현재 컨디션은 제 생각에는 역대 최고예요. 감량을 하면서도 그렇게 뭐 보통스럽거나 힘들거나 그랬더니 뭐 예전에는 되게 많이 심했는데 저번 시작까지만 해도 흑수로 좀 힘들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뭐 쉽게 감량이 좀 지금 몸무게까지는 내려왔고요.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시합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소감은 항상 시합은 다 똑같잖아요.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모든 선수가 다 똑같을 건데 저는 항상 시합을 간다고 하면 놀러 가는 것 같아요. 소풍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. 항상 흥분되고 시합으로 올라가는 게 또 저한테 있어서는 꿈을 이루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. 그리고 최대한 시합 때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하고 계속 마음을 다시 놔두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를 아시는 격투기 팬 여러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격투기 팬 여러분들이 좀 더 많으실 건데 현재 지금 낯선 나라죠. 어떻게 보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대한민국 격투기의 이름을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저역시 아 저역시가 아니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고 반드시 승리해서 좋은 모습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